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나를 속여 품삭스를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오.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구봐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에 탄 숫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배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붕괴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치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탄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하였으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올커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주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중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해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는 이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애하는 이를 가르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